그래도 키는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?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. 떨리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 문구나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여러분? 뭐가 좋을까요? 약간 해리포터처럼 먹을까 봐 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햄스터 별명을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지어주셔서 인별로 DM 보내주시면 본인 인증 후에 이거 너무 바르다. 준비다. 팬분들이 원하시는 문구나 그림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. 이 인형 뽑기가 지금 1분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요. 1분으로 이제 맞춰져 있으면 1분 안에 제가 만약에 이 인형을 뽑으면 시안이 장하실은 고향이었어. 니네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너랑 통화하고 싶겠니 내가? 떨리지마 오늘. 겨울이 기니까. 궁금해 했잖아. 나 붙잡고 그 여자 누구냐고 소리쳤던 거 기억 안 나? 쟤한테는 나보단 네가 더 나쁜 애야 모르겠어?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보고 이거 정말 유행하게 잘 쓰고 있어요